아직 물 지는 거 안 보이고 피롱 보는 거 필 하나 더 채 채 채 채 채 하나 더 적배로 빠진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미라지 라라 잘해 감사합니다 라라 유튜브 구독해 주실 거죠? 라라야? 핵이에요 쟤? 모르겠어 빼셨다 뭐야 개구 개구 설 때 설 때 왔다 들어왔다 B 설 때 왜 B 설 때 하나 더 나이스 아 이거 땀 왜 레전드인데 레전드 갑시다잉 아 제발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게임 하세요 저도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하세요 그냥 부담 주지 마요 팀한테 폭폭폭폭 피셔 홈 언니가 없어요 나이스 아직 물 지는 거 안 보이고 피롱 보는 거 필 하나 더 채 채 채 채 채 채 채 하나 더 하나 더 적배로 빠진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미라지 라라 잘해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에잇 투시 물방 시 물방 나온 거 보는 중 물방 나온 거 보는 중 이거 이거 키다 어디야 크리이다 이거 A 질렀나보다 물방 물방 나왔다 다운 아 이거 A 어 나 했어요 이거 살짝 먹을 사람 나 살 필요 없어 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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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승렬 땐이야 싸님 내게 고맙습니다 내가 볼 때 마스터면 아직 마스터면 갈 길이 멀다 라임님 하이 1라타는 이긴다 아 이거 레전드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 이거 개빠서 탔네 어떡하지 아 이거 레전드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 이거 부럽다 미스 때 쓰나 있어요 있다 있다 싸웠다 나이스 적 빼야나 피 뭐야 싸우면 얘 피야 죽어 죽어 임마 피삼 피살때 피살때 피삼 오케이 뭐야 여기 걸쳐지네 이게 안 죽어 여기 여기 피해 위쪽 피살왤 설해봐요 제가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삐영 먹고 있을게요 개그 위주로 플레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라스피로 돼지 캐릭터 응 이 뚱땡이 진짜 왔다 너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스토리님 하이여 승급자? 아 왜 아니야 왜 왜 나 솔도 먹었는데 아 이상하다 나 솔도 먹었는데 왜 35잔밖에 안 줘? 왜? 왜지? 아 솔도 먹었잖아 너무 금방 끝났나? 뭐지? 팀 밸런스요? 아 억울해 나 MVP 2개 먹었는데 킬이랑 설 먹었는데 MVP 아 진짜? 커맨드가 있으면 점수를 적겠죠 아 진짜 치사하네요 8점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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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5